이찬이 형. 이찬이 형. 뭐야. 뭐야. 우리 하이자킹 여진구 씨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, 진짜. 뭐해요, 진짜? 왜 떨리지? 왜 떨리지? 희찬이 형.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우리 여진구 씨가 오늘 황희찬 선수가 온다고 하니까 마침 또 시간이 좀 되셔서. 네, 제가 지금 개봉, 영화 개봉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오늘 딱 무대 인사 일정이 있었는데. 네, 그 전에 시간이 좀 됐다고 그래요. 아니, 왜 여기. 일단 잠깐 앉으세요. 아니,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영화 지금 막 이제 개봉하고 그래가지고. 맞아요, 맞아요. 오신 김에. 아... 이거 아닌... 이게 맞나? 아니, 진짜 좀 닮기는 닮았네. 닮았나요? 네. 아, 그 선이 비슷한 느낌이구나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비슷한 선이. 아니, 실제로 좀 보니까 좀 어떠세요, 진구 씨? 아, 저는 이제 선수님 오늘 이제 인터뷰 있다는 이야기를 어젠가 그저께인가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이걸 유키즈가 해내는구나. 몇 번 저도 계속 뵙고 싶고 해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진짜 진짜 뵙게 돼가지고. 아니, 저 황기찬 선수는 아까 그랬거든요. 오기 전에. 아니, 그냥 이렇게 서로 안 보고. 왜냐하면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비교가 될까 봐. 막상 이렇게 대면하면. 그런데 보니까 좀 어때요? 사실 저는 원래부터 저는 닮았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. 당연히 말이 안 되죠. 당연히 잘생기셨으니까.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. 저는 진짜 오시는지 알고 싶어서. 나도 실제 오늘 아침에 이거 좀. 아니, 진짜 온다고? 왜냐면 진구 씨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사실 다들 사진을. 사진을 찍고 난리네. 지금? 진짜. 아니,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경기장에서 팬 여러분들이 여진구 부르면 황희찬 선수가 뒤돌아본다는데 이거 사실이에요? 아니, 근데 진짜 저한테 일부러 여진구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아, 그래요, 그래요. 네,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.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. 왜냐면 보면 어쨌든 제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친분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. 가끔씩 이제 또 이제 한 번씩 보고. 여진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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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! 프라이데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